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을 담당하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촉박한 사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고용보험법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부각을 시키고요. 또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좀 암기할 게 좀 있거든요. 암기할 게 좀 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악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이러이러한 분은 부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골자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어떤 앞으로 벌어질 어떤 실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각종 교육을 실시하게끔 하고요. 또 실업에 어떤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동안까지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나왔냐면요. 이 법의 재정 목적이 뭐다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용보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그 법의 일조에서 그 법을 재정한 목적이 뭔가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고용보험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또 그 내용 이런 따위를 여기서 설명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이 법의 목적 중에서도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뭐였냐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업의 예방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업의 예방. 아직 실업자가 발생은 안 했지만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경제 상황의 변화가 크다 보니까요. 언제 실업자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을 예방을 한다.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한다. 자꾸 일자리를 만들게끔 하고 또 고용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깨운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직업능력, 능력 향상과 개발을 꾀한다. 근로자한테 꾸준히 직업능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 내가 이 직장에서 끝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가서 근무할 수가 있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요. 어떤 직업 소개 기능 등도 강화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뭔가 예방적 차원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업자가 발생한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만약 실업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급여를,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 지금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저축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급여 수준이 과히 높지 않은 그런 집단도 많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저축금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실업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까지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안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했죠? 생활 안전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근로자가, 실직한 근로자가 편안하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 안전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했냐면요.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같이 공부할 고용보험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를 할 때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다뤄보겠지만요. 이렇게 각종 법의 목적을 물어볼 때는요. 이 법의 제정 목적 아닌 걸 찾아라 그래 놓고 다른 데서 하나 갖고 끼어들어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내용에 하나라도 집어넣고 만약 산업재해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뭐냐면요.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여기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슨 법이 됐든지 간에 그 법의 용어는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주 키워드만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나왔죠? 한번 타이틀만 먼저 한번 써봅니다. 피보험자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직. 이직. 이거는 이직은 쉽게 얘기하면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놓고요. 또 그리고 실업의 인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일용근로자가 어디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체크를 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피보험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한번 여러분 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우리가 통상 피보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요. 이렇게 여기 보면 피보험자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떠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근로자가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심하세요. 자영업자도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자영업자도 지금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라는 거. 여기서 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뭐라고 했죠?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가입 또는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 이 의미도 한번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고용보험에 가입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요건 다 갖춰놨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걸 피보험자로 보고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된 자뿐만 아니라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 보는 자 요것까지도 하고.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정한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라 그랬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영업자인데 자기 근로자 없이 혼자서 내가 대표인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래도 여기 있는 자영업자, 피보험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를 보도록. 그 다음에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영업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는 50명 미만이라는 숫자는 꼭 정리를 여러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한 번 봅니다. 뭐냐면요. 그런데 한 번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내가 사업주였다가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자 수가 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내가 피보험자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누구였죠? 근로자다. 그런데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뿐만 아니라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 그것까지도 한다. 또 자영업자는 모든 자영업자가 아니라 내가 직원이 없는 사업주다. 그러거나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50명 미만이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 50명 미만이었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아는 일감이 늘어가지고 근로자 숫자가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명 이상이 됐다. 그래도 내가 그 자영업자인데 내가 계속 그 어떤 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 또한 피보험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소한 내용 같지만요. 이런 거 밑줄 치고 여러분 정리를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이직을 봅니다. 이직이라는 건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직장을 떠나는 걸 이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